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 개최 개념으로 마련한 블록체인 무료 강좌의 조기 매진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존 330명 규모에서 600명 규모로 행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강좌는 블록체인 생태계 저변 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총 3회에 걸쳐 330명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갔으나 홈페이지 접수를 시작한 당일 5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두나무는 강좌 신청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들이 예상보다 많아 무료 강좌 규모를 총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규모 확대로 인해 장소도 강남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부티크 모나코 지하 1층 모나코 스페이스로 변경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UDC 2019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무료 강좌는 8월 6일, 13일,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강좌 주제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역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가져올 생활의 변화, 산업 혁신의 미래입니다. 강연자는 노상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조인디의 콘텐츠 책임자 고란 기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 경제에서 넥스트머니의 저자인 이용재 작가가 나섭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무료 강좌가 오픈 당일 인기리에 조기 마감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참석을 원하는 신청자 모두 이번 강좌를 통해 블록체인 지식 갈등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